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드리먼지입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지난 시간에 이어 조이 랜드레스 봉크머신을 만나고 하겠습니다. 봉크머신은 조이 랜드레스와 덴드라이브의 전문지식과 창의성을 결합한 결과입니다. 부드러운 리드톤부터 와일드한 퍼즈에 이르기까지 봉크는 종크의 본질을 추구하며 조이와 덴의 독자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했다라고 하네요. 레벨과 퍼즈 컨트롤을 갖춘 심플한 디자인으로 연주에 집중할 수 있고 클래식 종크톤을 만들려면 퍼즈노브를 낮게 설정하여 연주하면 된다라고 합니다. 안정성이 높은 게르마늄 트랜지스터를 3개 탑재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외관을 보시면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 덴드라이브의 특징은 지난 시간에 다뤄봤던 워킹맨을 제외하고서는 대부분 약간 이렇게 천으로 감싸져 있어요. 그렇죠. 뭘 쌓아놨잖아요. 이전에 저희가 이제 퍼즐을 굉장히 고가의 퍼즐들을 다뤄봤을 때 스타워즈 컬렉션. 한정판이었죠. 그렇죠. 그렇게 이렇게 재미있는 아이디어를 섞어서 출시를 하기도 하는데 일단은 봤을 때 외관이 굉장히 빈티지하고요. 맞아요. 너무 예뻐요. 그리고 또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이펙트들과는 확실히 차별된 디자인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외관부터 살펴보고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벨! 이펙트의 레벨을 조절합니다. 퍼즈의 양을 조절합니다. 좋죠. 그렇죠. 클린 사운드 먼저 들어보고요. 네. 좋습니다. 지금 퍼즐은 끝까지 올려놓은 상태고요. 레벨은 제가 한 번 더 조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종크 계열 제가 퍼즈 계속 공부하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약간의 여행을 요만큼? 다른 페달에 비해서 조금 여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최근에 조금 되긴 했지만 그래도 가장 마지막으로 구입한게 종크 계열 퍼즈에요. 실제로 쳐보고 너무 마음에 들어서 잘 썼는데 물론 제거랑 좀 다른게 제거는 실리콘 계열로 알고 있는데 이건 또 개들만인 계열인데 그래서 제거보다는 서스텐도 훨씬 길고 훨씬 더 부드럽게 빠지는 것 같아요. 근데 종크 계열 퍼즈가 다들 좋아하시는 분들 많겠지만 저도 이제 써보면 써볼수록 아 정말 내 스타일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페달인데 그래서 이 봉커 되게 궁금했었는데 역시나 너무 좋은 사운드가 나네요. 좋습니다. 앞서서 설명드린 대로 저희가 퍼즈노브를 좀 많이 줄여 놓은 상태고요. 사운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아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역시 덴드라이브는 덴드라이브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펙터의 3대를 연속해서 방영을 해드렸는데 3대를 합치면 100만원이 넘어갑니다. 300만원이 넘어가는데 이럴 때마다 항상 리뷰어로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 제품을 추천하자니 가격이 너무 비싸고 하지만 이 가격이 아니면 이 사운드 또 얻을 수가 없겠네요. 그런 부분들이 딜레마이긴 한데 이 덴드라이브의 사운드를 들을 때마다 진짜로 시간여행을 하는 것처럼 굉장히 빈티지한 사운드를 매력적으로 잘 소화해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브를 좀 돌려볼게요. 네. 아 이게 지금 이 봉크가 세팅이 되게 재밌게 돼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퍼즐을 쓰는데 약간 그 뭐라 해야 될까요? 레가토 연주라든가 이런 게 되는 게 이 세팅 봉크가 가지고 있는 세팅에서 지금 특이하고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짱짱이 어느 정도 되고요. 그리고 서스테인더 물론 지금 방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어느 정도 영역이 됐을 때 필터가 딱 먹여지면서 소리가 없어지긴 하는데 그래도 얘가 가지고 있는 되게 따뜻한 드라이브적인 감성도 많고 예전에 이제 제 주변에 퍼즈에 정말 진심인 친구가 한 명이었어요. 박준영 씨 말고도요? 네. 모노톤즈라는 예전한 네. 알고 있습니다. 랜드에서 보컬을 했던 훈조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정말 좋은 빈티지 퍼즈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걔가 그 게르마늄 계열로 된 밴더류 이런 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뭐를 가지고 있는데 그 사운드를 들려줬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제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저처럼 퍼즈를 잘 모르는 사람이 듣기에는 퍼즈 사운드를 굉장히 광폭하고 이럴 것 같지 생각하는데 어떠한 계열에서는 이렇게 따뜻하고 예쁜 소리가 난다고 하면서 그 게르마늄 퍼즈 사운드를 들려줬는데 제가 듣자마자 이거 엄청 좋은 앰프 드라이브 같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 퍼즈라고 그러니까 퍼즈가 우리가 때로는 당연히 막 지멘드릭스의 사운드라든가 혹은 어떤 특정 음원을 들었을 때 예를 들면 존 프루시한테처럼 진짜 폭파하기 일부 직전에 그 굉음을 내는 머프 사운드라든가 이런 걸 원할 때가 있지만 예전에 빈티지 퍼즈들을 보면 되게 따뜻하고 예쁜 소리가 많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퍼즈도 많다고 했는데 얘가 지금 그 영역부터 거친 영역까지 지금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 이 소리가 공간계에 살짝만 묻혀주면 지금 뭔가 되게 감성적인 음악에서 나올 법만 확실히 일반적인 드라이브에서는 기대하기 힘든 그런 질감과 서스틴을 제공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역시나 덴드라이브였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퍼즈 저도 굉장히 퍼즈 사운드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정말 오랜만에 크게 뽐뿌가 오는 제품을 만났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은청씨 먼저 조이 랜드레스 봉크머신에 대한 한주평 주신다면 저는 한주평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1부터 100까지 이렇게 드릴게요. 물론 저희가 시작하기 전에도 어느 정도 쳐봤지만 이 봉크 같은 경우는 퍼즈가 좀 그래요. 그러니까 뭐 사실은 싸서 사가지고 여러 가지 톤을 쓰시는 분도 있겠지만 보통 제가 알고 있는 웬만한 뮤지션들은 퍼즈 빈티지 퍼즈도 안하니까 다 풀로 다 제껴놓고 그냥 밟아서 쓰시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 얘 같은 경우는 거기 따라서 요 세팅도 하고 저 세팅도 하고 따뜻한 것부터 광폭한 것까지 다 나오니까 이 노브가 두 개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퍼즈 양이 늘어나고 줄어들 때마다 정말 다양한 사운드가 난다고 생각을 해요. 노브는 두 개밖에 없는데 단순하게 퍼즈 양만 느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 뭔가 배음도 달라지는 것 같고 EQ 영역대도 좀 달라지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비쌉니다. 비싸죠. 비싼데 그 누군가가 그 말을 하셨어요. 저도 이제 악기 거래하다가 퍼즈를 제 조크 퍼즈를 하게 된 분한테 이야기를 들은 건데 퍼즈는 딱 돈 돈 가격만큼 사운드가 나온다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이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는 무슨 소리냐 하시는 분도 있고 퍼즈 매니아 분들은 무릎을 치시면서 그래 맞지 그러니까 퍼즈 매니아 분들이 진짜 수백만 원을 내고 그 페달 하나를 사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최근에 오리지널 클론을 해가지고서 우리가 클론 대전도 한 번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도 우리가 느낀 게 결국 클론 소리는 클론에서 밖에 안 난다. 오리지널 소리는. 물론 많이 그죠. 저거 현대적인 페달도 좋긴 하지만 그 소리를 얻으려면 결국 글로 가야 된다. 근데 그만한 집으로 해야 되는 거죠. 퍼즈 시장이 그런가 봐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봉크도 제가 봤을 때는 이 가격대에 모르겠어요. 퍼린이 나서 이런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제 주관적으로는 너무나 좋은 소리를 내주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조금 뭐랄까 아이러니 하지만 한집이 형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합리적인 가격에 만나는 좋은 거예요. 실제로 은정씨가 앞에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 빈티지 고급 고급이라고 하기엔 그렇고 어쨌든 퍼즈들을 접하기 시작하면 눈이 돌아가거든요. 금액에 눈이 돌아가는데 이런 사운드 이런 아름답고 때로는 거칠고 멋진 매력을 갖춘 사운드를 100만원대에 만날 수 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좀 합리적인 거 아닌가 이게 그런 거 아닐까요? 저희가 잘 모르지만 퍼즈계에서는 약간 깁슨 스탠다드급 정도 아닐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커스텀샵도 아직 아니고 히스토릭도 아니지 않나 그렇습니다. 굉장히 매력적인 퍼즈였고요.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